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카타르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LNG 터미널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튬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인 스촨성의 전력 제한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리튬 관련 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시작합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이 두 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오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6월에 만에 반등을 했는데 여행항공, 카지노주가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렇게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것처럼 기대감을 모으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자체는 유지를 하기로 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분이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코로나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죠. 공존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정부의 발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만을 찍고 또 8월부터 하락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감기가 유행이 가을철, 또 환절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른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 또는 세계의 흐름이 전쟁과 질병,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맥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산주가 새로운 루피에스로 나타나고, 또 바이오가 미래에 성장스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키워드를 한번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의 정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현재 전쟁, 방산, 그 다음에 바이오 치료 관련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도 뭐 할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네,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백화점 관련된 매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바다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 항공주, 그 다음은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우리 체크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움직임들 관심을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뭐 사실 좀 식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켜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삼성물산의 카타르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단독 수주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다시 한번 지켜볼 때가 됐을까요? 어떨까요? 네, 결국은 이제 하락장이 오더라도 실적에 기반한 종목군들, 대형 수주를 따르는 종목군들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카타르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이제 7월 말에, 7월 4주차 월요일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을 정책주, 우리나라 정책주 말고 미국의 기후법안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 제가 좀 지목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저녁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저희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셨던 우리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종목이었습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8일 우리 월요일에 우리 태양광 관련된 이슈 기후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눈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 구간에서 오늘 장중 고가까지 145% 가까운, 125%, 140% 가까운 상승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저녁 7월 4주차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8월 4주차까지 딱 한 달 지났는데 우리 유레카 그리고 머니트렌드 방송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종목군들 이슈와 테마가 잘 맞아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한 자리,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까지도 터지더라라는 종목으로 우리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우리 그런 실적에 기반한 종목군들 그리고 정책주들 관심 있게 꾸준하게 추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우리 실적주들 전부 다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가를 뚫어내고 있지만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슈와 공시와 그런 모멘텀들이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맥점을 잘 포착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삼성물산의 카타르 초대형 태양광 수주 소식까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헤드라인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대응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 전쟁 장기화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오늘이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째라고 하고 또 오늘이 마침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전쟁 관련해서 아무래도 방산주 가지고 와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체의 흐름상으로 보면 오늘 상승했던 세타가 방산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체의 포커스가 방산주가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실적을 동반한 미래성장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방산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달 전에 빅사이클에서 한번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약간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인데 국방TV냐 오해받을 정도로 약간 깊게 다뤘던 부분인데 그 뒤로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런 사정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면 왜 현재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고 또 우크라니아와 관련된 어떤 지정확정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약간 돕고 또 중국에 대한 지정확정 리스크도 이해를 도우면서 전세계 제3세계도 제3세계 국가들의 방위비 증강이 굉장히 중장기조로 형성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마무리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로우전쟁의 현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로우전쟁, 나토연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1997년 이전에 현재 나토 회원국에 있었고요. 1997 이후에 나토 회원국, 다시 말해서 동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분할이 됐던 현재 연방공화국에 대한 리스크가 또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니아의 사태가 펼쳐지지 않았냐 좀 생각이 되고 그 핵심은 우크라니아 하단에 있는 크림반도를 차지하면서 그다음에 연륙이 되면서 흑해를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흐름하고 굉장히 부딪히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의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앞으로의 북대시장 조약기구가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해당이 되죠. 노르웨이. 그런데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방사한 추출의 핵심이 폴란드에 직경이 됐는데 폴란드에 직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우크라니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또 벨라리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합병을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폴란드가 직접적인 타격단을 맞기 때문에 폴란드, 체코, 슬라바키아, 헝가리 이런 네 나라는 동유럽의 핵심적인 신흥 산업국에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 현재 방위비를 증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러시아의 어떤 해양 진출 전략상 리투아니아, 리투비아, 이런 에스토니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들도 약간 리스케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유럽 전체에서 어떤 도미노식의 어떤 방사한의 수출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중국에 대한 어떤 진주 목걸이 전략, 그다음에 핵심들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은 현재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타이완을 통해서 현재 동남아시아 해영 유역을 자기 용토화를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2도련선은 일본을 넘어서 현재 말리에자까지. 그다음에 제3도련선은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연결되는 아시아 태평양의 종족으로서의 어떤 해상 방어 전략을 하기 때문에 주변국하고 마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대만호거도 마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정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으로는 빅5, 빅5는 아니고 빅4에 해당이 됐던 종목군, 또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K2 자주포를 생산한 하나 에어로스페스입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스는 항공회사인데, 항공회사의 하나 에어로스페스의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가 현재 K9 자주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만들고 있는데,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독차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실전에서 이미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도 폭격 사건 아시죠? 여기서 무차별 당했는데, 직접 맞사격을 했는데, 거의 북한이 초토화됐다. 폭격 원점 타격이, 그런 것들이 실제 인공위성 사진을 찍히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 사진이죠. 고폭탄, 사실 말해서 분산되는, 공중에서 터지는 고폭탄에 의하면 이 진지의 대부분의 중병상, 사망이 일어났고, 또 모 케이블 TV의 어떤 북한 프로의 보면 거의 평양병원에 이송이 될 정도로 한 번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던 그런 건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약간 퍼져가지고,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어떤 흑뼈 전차, 이 부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K2는 현대 로템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크라니아 사태에서 보신 걸 보면, 거의 제블린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또 제블린의 어떤 그런 것을 전판을 막기 위해서 위에 철망을 시우고, 원시적인 싸움을 하고 있죠. 이게 능동방위 시스템, 참담 기술이 탑재가 되지 않았다, 그 사건이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현대 로템은 그런 능동방위 시스템이나 이런 무인화 체계가 잘 갖춰지기 때문에, 최고의 무기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폴란드 수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종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군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총, 현재 어떤, 현재 총대를 멸고 하고 있는 것이 에라지 넥손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FA-50 공격기, 그 다음에 최근에 차세대 KF-21, 한국항공우주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아시면, FA-50 공격기는 초음속, 아음속이죠. 음속에 거의 가까운, 거의 스트레스 기능에 가까운 건데, F-16,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16하고 동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KF-21은 현재 미국의 신형, 과장 최신인 F-3 부분하고 거의 동급일 정도로 현재 성능이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로키드 바틴사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4개의 부분을 딱 알아두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방산주 짚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 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링크 안내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산주에 대해서 민경철 파트너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우리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과거의 말에 대한 부분들,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힘들, 나의 가족과 국가를 지키는 힘은 우리 국가가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유럽 국가들에 대한 그런 무기 수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K9이라든가 자주포라든가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대규모 그런 수주 전망 혹은 수주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종결되면 우리 방산주들 실적 없는 종목들은 테마로 올라간 상승분을 좀 반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형 수주가 있거나 실적에 기반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 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 라는 이야기, 민경철 파트너께서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 볼 시간인데요. 민경철 파트너님은 어떤 키워드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전기차 충전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SK 네트워크가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상한가, 우리 승일 종목의 상한가를 우리 노란톡의 입장에 계신 시청자 분들에게 잡아드렸습니다. 어제는 일승이라는 종목의 상한가를 잡았는데 오늘은 이름을 바꾸러 온 승일 종목의 상한가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승일 종목은 장중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 마감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S-Traffic이라는 종목이 유일했습니다. 이 주식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법인의 지분 51%를 SK 네트워크가 취득한다는 이슈입니다. SK 네트워크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높아지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시장을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선제적으로 점유율을 가진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그 자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분 51%면 사실 경험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경험권을 가져가는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핵심 이슈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아이오닉6 사전 예약을 지금 진행했는데 사상 최대 사전 예약 수치가 좀 몰렸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보다 아이오닉6가 더 최대치로 흥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전기차 보급이 테슬라가 되든 아이오닉이 많이 팔리든 간에 충전에 대한 이슈들 충전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여러 SK네트웍스나 LG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부분을 차관해서 우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군들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준비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한 종목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S-Traffic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과거 9,000원에서 최근 3,000원, 4,000원까지 반토막 그리고 마이너스 60% 폭락한 저점에서 오늘 점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장기평라인 때 매물을 강하게 거래대금 없이 뚫어냈는데 내일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후발주로 누가 올라갈 것인가 우리 S-Traffic이라는 종목을 내가 계좌에 담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지만 우리는 S-Traffic 잡으신 분들보다는 못 잡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바닥에 위치해 있는 우리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자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런 전기차 이제 설치부터 유지관리의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영위하면서 과거 우리 4월 12일날 관련된 이슈 그리고 K-콘텐츠 관련된 이슈 더해지면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이 시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의 이거래일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일봉상 바닥이냐 저점이냐를 가늠했을 때 이 주식에 일봉상 추세 하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산은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자다 라는 부분이고 LG 헬로 비전이기 때문에 LG가 앞으로 우리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런 사업 영역들을 호시탐탐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 탐내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인력들도 대거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LG의 계열사로 우리는 SK가 SK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했듯이 LG는 LG 헬로 비전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바닥에 위치해 있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 LG 헬로 비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윌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2001년도 작년이죠. 작년 7월달에 우리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법인과 MOU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7월달 관련된 MOU 계약 체결 이슈가 나오고 나서 N자형 패턴으로 주가가 만원에서 3만원까지 단기간에 3배가 전기차 충전 모멘텀으로 폭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거리대금 쭉쭉쭉 증가할 때는 주가가 빠르게 수백 퍼센트 폭발했던 종목이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한 리셋된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지금의 구간에서 또다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수렴 수렴의 구간에서 힘을 모아가다가 터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동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현재 11,300원 기준 직전 저가 그리고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의 지지 여부만 체크하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은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전기차 충전 관련 주다 그리고 튀어 오를 때 수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관심 종목 윌링스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알티캐스트 종목입니다 동사가 전기차 요즘에 플랫폼 대전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도 OTT 플랫폼이고 애플도 큰 관점에서는 그런 플랫폼을 구비한 상태에서 애플이든 맥북이든 탭이든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도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플랫폼 업체인 차지인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까 살펴봤던 우리 윌링스라는 기업과 작년 7월달 9월달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로 4천원까지 주가가 폭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마이너스 60% 무너졌고요 그 무너진 이 직전의 지지선을 이탈한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을 횡부하고 있다 하회하고 있다 과매도 구간 저점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들 이미 시세 나온 종목들도 있고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혹은 상한가 가는 종목들 따라잡는 것보다는 바닥에 위치한 알티캐스트 관심있게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디스플레이 특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종목도 작년 우리 하반기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와 모멘텀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100% 정도가 시세가 나왔는데 동사의 반기보고서상으로 우리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기업의 지분 약 17.4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공식 시스템 들어가서 동사의 반기보고서만 빠르게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명이 디스플레이 텍이고요 디스플레이 텍의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어디다가 우리 투자를 했는지 우리 계열 회사 등에 대한 사항과 타법인 출자 현황에 대한 상세의 내역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도록 하면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이 법인의 지분을 반기보고상으로 17.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법인을 현대차가 유상증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지분을 이 회사 지분을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한국전력이 이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매각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을 때 그 이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17%를 디스플레이 텍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텍이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테마주로 과거에도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됐을 때 그 돌아가려면 뭐 기름이나 뭐 경유나 이런 것들 넣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우리 전기차 시대가 언젠가 우리 좀 갑바르게 도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직까지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마지막 종목 디스플레이 텍까지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1승 오늘은 승일 상한가 잡아내 민경철 파트너님이신데 이런 민경철 파트너님이 선정한 오늘의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전기차 충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인수권으로 상한가 간 S-Traffic뿐만이 아니라 LG 헬로비전 윌링스 등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 주셨는데요 전기차 충전 관련 주도 미리 미리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상현 파트너님은 전기차 충전 관련 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빅사이클에서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유소 사사가 있죠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어떤 주유소 체계가 전기차로 바꿔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대기업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SK 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SK 그룹에 대한 현재 그룹에 대한 차량 관련된 서비스를 보면 SK 우리가 T맵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SK 엔카 그 다음에 SK 소카 카 쉐링 서비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가 만약에 대기업에 대한 부분까지 허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SK가 완벽하게 어떤 차량 관리 서비스로 나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전 관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 네트폭스를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기술력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알티케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휴맥스의 그룹의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그 회사가 하는 일은 물론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자회사 차진 차진이 현재 차량 충전 관련된 이동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특화된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알티케스트는 카쉐어링 서비스와 주차 서비스 이런 빌딩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티케스트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 탑은 현재 알티케스트 그 다음에 중대형주 대형주는 SK 네트폭스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대중화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보통 빌딩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엘제 헬로비전이나 SK 네트폭스나 이런 렌탈 업계 있죠 론테 렌탈이나 이런 데서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렌탈 업계 그 다음에 충전 업계 그 다음 기술 가지고 높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IT캐스트와 엘제 헬로비전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민경철 파트너님 모두 짚어주셨네요 전기차 충전 관련 주득 겹치는 종목은 좋다라고 예전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특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은 어땠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자 먼저 민경철 파트너님 지금 한탑 모다이노칩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네 일단 뭐 우리가 7월 말에 공부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120% 갔다라고 오프닝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한탑 종목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뭐 메타버스와 이런 부분들이 당장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미래 좀 성장적인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뭘 먹고 사느냐에 대한 그런 식량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문제가 자 2분기보다 3분기에 식량 가격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우리 지난주 8월 17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한탑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수요일 공략하고 목, 금 그리고 월요일까지 네 우리 우리 3일 3월 1일 정도 시세를 반등을 노려봤을 때 자 지난주 수요일 전역방송 보고 한탑 종목을 바닥에서 우리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자 이번 주 월요일 장중에 25.87%까지의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방송이지만 우리 금요일 방송 수요일 전역방송 수금이 필요해 그리고 네 우리 과꾸로 얘기하면은 네 우리 금수를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송이니까 네 우리 한탑 종목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유레카 종목들 우리 오늘 공개해드리는 종목군들까지 끝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모다이노칩이라는 우리 종목이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자 8월 19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자 어떻게 됐죠 이번 주 월요일에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호대계 코스닥 마이너스 2%가 무너졌는데 자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는 아침에 플러스 4.77% 그리고 장중 고가 8.89%까지 뭐 하루 만에 주가가 4에서 8% 정도의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다시 2박 3일 동안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전일자 저가 3,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잘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거래대금이 수반된 이 장대양봉을 기록한 시가가 3,450원입니다 3,450원과 3,5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우리 모다이노칩 지난주 금요일 종목으로 시세가 나왔지만 다시 눌렀을 때 눌린 목 제공약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네 유네카 종목 유네카 종목 유네카 종목 차량 관련된 은봉 형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은봉의 형태에서 보면 상승사파의 양 십자도정 그 다음에 윗거리 감수하는 거 석임수 은봉 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숨구르기 하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줬는데 24%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를 적중을 했죠 그리고 장중의 조종을 보이고 다시 한번 십자도정이 생겨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늦게 매수를 하려는 하시면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관심주가 아니라 탑픽지로 제시하는 딱 넘버원 원의 종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비고가 정확히 적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암제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에클론에 대해서 주목 현재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클론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에 대해서 항암제 쪽에서 보면 S큐브가 상당히 날아갔던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항암제 트렌드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에클론이 단위클론 항체 이중 항체 보다 더 진보된 CRT 기술까지 완벽하게 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S큐브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찍어들었습니다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됐는데 그 날짜가 현재 8월 10일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연달에 양봉이 나오고 조종을 보였습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은봉 나오고 다시 갔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1만 2,500원에 1만 2,500원에 사신 분들은 잘하면 목표가 수익률 100% 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탑픽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주 쪽에 또 전문성을 굉장히 보이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샵 008 리본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유레카 종목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서 임상현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발굴을 하셨을지 공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유레카로 제한 종목은 약간 대형주 위주 쪽에 답답한 부분이 아니라 약간 중소형주 쪽에 해당이 되는 S&T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S&T 중공업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S&T 중공업은 S&T 그룹의 계열사로서 방산 부품의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방산용 자주포의 어떤 변속기 각종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또한 뿐만 아니라 박격포 기관총 우리나라에 총기류 있죠 개인용 화기를 대부분 S&T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생각이 개인용 총기류뿐만 아니라 기관총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에 대한 변속기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어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보면 각종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시죠 그만큼 방산에 대해서도 특화된 그에 비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S&T 중공업은 방산 쪽 상용차 부품에 거의 특화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T 중공업을 보실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트로 넘어가서 그동안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현재 기존 방산 쪽 좀 전에 언급했던 네 종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S&T 중공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스 자회사 하나 디펜스 K9 K9 자주포죠 이 회사를 하나에어로스페스 같은 경우를 보면 완벽하게 상승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진행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의 흐름들이 상당히 부분 좋게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전체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완만하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용주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시했던 것이 K2 전차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줬고 행보를 하다가 조종을 보이는데 만약에 중간 정도 조종이 오면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탑 핵주로 제시한 것이 현재 현델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조점에서 거의 100% 정도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현재 에라진 엑소 에라진 엑소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형 천궁 천궁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됐는데 한국형 아이언돔도 생산하고 있고요 아랍 에미네트 사조원을 수출했죠 그래서 현재 폴란드나 이쪽에도 아마도 비밀의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진 엑소도 수조했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라진 엑소도 상승과 조종 눌림목 다시 한번 이격이 조종이 됐지만 눌림목이 되면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산업의 총 메카 한국항공우주 JL 로키드 마틴을 꼽고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현재 KF-21 그 다음에 F-50 경고기 이런 두 개에 대해서 아 같이 하자 자기들보다 더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대한 FTA 방산 납품도 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뜨거운 노브콜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항공우주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종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 눌림목을 받고 가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우주 부분들이 수백 대만 수출하다 그 개파가 크기 때문에 수십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날아갈 수가 있다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종목이 SNT 중공우입니다 SNT 중공우는 좀 이익이 약간 높습니다 근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점에서 한 50%밖에 안 되고 또 직전 고점에서 이제 돌파의 길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을 약간 준비하신 분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큰 사이클이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종부이고 다시 완만하게 이렇게 하고 가속도를 보려는 상승사파의 양식자 도중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수과 부분들은 1만 노란톡으로 가속도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종목 SNT 중공업 선정을 했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하신 유레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유레카 종목은 디스플레이텍 종목입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역시 충전 관련 중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법인의 지분 17.4%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법인의 지분을 한국전력과 그리고 유상증자를 현대차가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이슈가 부각되면 수급이 붙는 건지 수급이 붙었을 때 이슈가 붙는 건지는 정확하게 전후 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SK 네트웍스가 뭐 특정 기업의 이제 주식을 인수해서 그 회사가 오늘 유일하게 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충전 관련된 종목이 우리 시장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종목이 내일도 급등했을 때 제2의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일까에 대한 우리 뭐 숨은 그림 찾기나 숨바꼭실처럼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해 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전기차 한국전기차 충전소에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택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몰렸을 때 재료가 붙었을 때죠 재료가 붙으니까 수급이 붙는 거고 수급이 붙으니까 재료가 붙었던 붙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고가가 10,000원이고요 이 10,000원 9,000원 구간에서 최근에 5,000원 6,000원까지 조정을 받은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구간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면은 5,100원과 4,6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5,600원 부근 혹은 밑으로 조정 시 우리 박스권 추세 하단에서 저가의 공략이 유효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장대양봉을 기록하고 나서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이 우리가 5,100원에서 5,600원이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도 5,100원에서 5,600원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도 5,600원인 저점입니다 그래서 4,600원 5,1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임의 수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본총계를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들어가서 자본총계에 대한 부분을 총 주식수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자본총계가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산이 지금 네 이게 지금 여기 옆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를 이전 크기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자 1분기 기준으로 자산이 1,800억에 부채가 200억 정도밖에 없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자본이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00 우리 76억 원을 계산기로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하구요 자 1,500억 정도를 제가 표기를 했고 자 이 회사에 총 발행 우리 주식수가 1,87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 나누기 우리 총 발행된 주식수로 나눴을 때 1,8,6,9,1,9,1,8로 1,800 원주를 나눴을 때 자 주당 우리 가치가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본 그리고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로 나눴을 때 기업의 청산가치 PBR이 약 8,4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주가가 6,000원도 안 된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저점인데 이 회사 청산가치 8,400원보다 주가가 월등히 낮은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가 여러분들이 7,000원 그리고 8,000원 구간을 목표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이슈가 붙으면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수급이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이슈가 부각됐을 때 우리가 시세가 분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미리미리 저점에 공략해 두는 형태로 디스플레이텍 종목 우리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레카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었습니다 앞서서 전기차 충전 유레카 키워드 이야기할 때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면 수급도 따라 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두 개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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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는 정말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방산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부상을 한 전기차 충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 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레카 종목으로도 역시 방산주 하나 전기차 충전 관련주 하나씩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 종목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 2번으로 임상현 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이라고 보내주시면 각각의 파트너님들이 운영하고 계신 무료로 운영되는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초반에 언급해 드렸던 대로 qr 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 방송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자 혹시나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임상현 파트너님 먼저 들어 볼까요 네 앞서 시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안 했는데 민경철 파트너님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나와서 하락이 어느 정도 과시가 될 거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바닥에 대해서는 좀 문견을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번 주에 다지고 반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단 상승 20일 상승하고 13대 8 가르마라 이야기하면서 현재 고점 직전 대비 8일 조정이면 거의 조정이 끝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바닥 다지게 하고 다음 주부터 강세장이 저는 강성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달 중에 탄생파동으로 약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래소는 61선 지지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볼링저밴드 하단 지지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은 형성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불안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 바닥을 다지고 다음 주에는 상승의 흐름 보여줄 것 같다 라는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은 어떤 이야기 시청자님들께 해드리고 싶으세요 네 일단 제가 어제도 상한가를 두 종목을 잡아드렸고 오늘도 승일 종목이죠 어제는 1승을 상한가를 잡았고 오늘은 승일 종목에서 장중 상한가를 잡아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노랑톡에서 매일매일 뭐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관심 종목을 노랑톡에서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바닥에서 전기차 충전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해드렸다고 한다면 장중의 실시간 수급을 체크해서 당일 가장 돌파 구간을 잘 만들어낸 수급이 가장 몰린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도 우리 노랑톡에서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상한가 잡아드렸고 앞으로도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단기 시세 시승자분들 보유 종목들 지수 반등하는 과정에서 들고 가시면서 단기 수익 내셔가지고 우리 소소한 행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에서 함께 매매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두 분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훌륭하게 떠나봤고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십니다 9시 30분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공개 방송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역시 노랑톡방에서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배트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2 투자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